안녕하세요! 방탄소변단!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요? 왜 내 음악을 흔드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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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입니다. 네네. 성태우! 첫 탑승! 싸다 싸. 진짜. 되게 먼 거리가 안 돼, 심지어.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경로에 따라서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건가? 만약에 다른 데를 요구하면 안 태우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똥똥한 데 내렸어요. 코코넛 마켓에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신지인들 코코넛 주고 팔고 사는 게 아무도 상관없어. 오해, 진짜. 오해. 오해. 배고파. 여러분, 지금. 12시 46분이거든? 한국 시간으로. 1시 2시, 3시. 거의 3시 가까이 오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1시 3시. 1시 4시. 1시 4시. 1시 4시. 먼저 입에 뭐 좀 찍어. 미치겠다. 형기증 나. 아, 근데 돈이. 아, 뭔지 몰라서 못 사건네. 영어가 안 적혀 있네. 뭐가 쉬림 돌까? 뭐지? 뭐지? 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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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키야키. 로우. 숙키? 쉬림? 아, 숙키야키. 뭐지? 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오케이지? 하나, 둘, 셋, 넷. 패션 우브추. 이거 먹을래 하나만 할까? 어. 어. 노 슈가. 노 슈가. 이거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응. 먹어봐. 어때? 와! 죽인다. 너무 셔. 어, 뭐 먹을래? 이거 어때? 프라이드 시프를? 좋아. 우와. 산수가 없나? 우와. 줄 너무 많이 서서 다른 거 사왔어 그냥. 왜? 줄 너무 많이 서서. 아, 줄이 길어서 뭐예요? 몰라. 그냥 나한테 자꾸 설명하려고 하셔서 그냥 사버렸어. 아직이야 이거? 어. 뭐 없이 카메라. 아, 개축 개축. 아, 이제 맛있을 거 사야되는데. 뭔지 몰라 그냥. 어, 뭐라 하셔서 샀어. 쉬림펜 포크레코. 해물장. 이것도 몰라 그냥 사고 싶어서 샀어. 소사비. 먹어봐. 가자, 가자.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어, 젓가락 거꾸로 했다. 뭐? 젓가락 거꾸로. 아이고, 저런.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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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음. 이 안에 고수가 약간 들어있네. 음. 이 안에 고수가 약간 들어있네. 막 썩임에 막 맞는 건 없어. 그치? 난 이거 엄청 맛있는데. 진짜? 응. 너 나 먹어라. 이거 뭐 싫어할 수가 있는 스타일이냐, 그. 밀가루인데. 계란인데. 익은 해물인데. 아, 근데 이건. 씨가 이렇게 있는 건 잘 못 먹겠다. 갈아있으면 잘 먹겠는데. Can I order? 으어. 어. 원 피치티. 네인. 원. 아메리카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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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아메리카노. 아. 아, 어쩔다. 들고 갈 거야? 어, 아니. 아, 아니, 손길 없이. 바쁜 일이나 했지. 이거 한국의 바쁜일이니? 아 내꺼! 내가 하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야 오빠 미쳤다 갔다 올게요 당황했어 당황했어 사랑할 이유 앞으로 또 하루까지 날 꿈꿔 뭐라는 거야? 너를 꿈이 있겠죠 이 날을 깨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너무 잘 꿈꾸는 거 같아 그리고 또 하루까지 날 꿈꾸는 걸 그냥 그 날이 꿈꾸고 그냥 나의 꿈 너의 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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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맨날 잠들거든. 근데 친구가 왜 자냐고. 돈 아깝다는 거야. 왜? 다 느껴야지. 그때부터 부릅뜨고 앉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자려고. 지금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다리가 진짜 무겁지. 눈도 무거워요. 아, 우리 여행자 거리 가기로 했나? 내일로 미루자. 안되겠다. 오늘은 안되겠다. 그래. 내일은 보자. 온다, 온다.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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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닦아, 닦아. 우와, 물도 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그가 고수. 어디에 누적이야? 없어? 네. 야, 면 좀 줄까? 너희만 누적 좋아하시죠? 네. 이게 면이야? 이게 뭐야? 우동? 면? 떡? 아 떡? 뭔데? 뭐야? 이거 먹어 다 먹어 아 다 먹고나서? 땡큐 돈 안 해 뽀뽀참 서비스? 실당 미용 땡큐 땡큐 이거 돈 안 해 가실 후 대마초 아니겠지? 어떻게 안생겼어 어때? 네 맛있어 블루 누들 거기랑 크게 다른지 모르겠네 나도 면 더 줄까? 괜찮아 디저트 고쿵카 잘하시는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 네 고쿵카 약간 던진 안 돼 잠시만 잠시만요 아가씨 왜 그러는거에요 여러분 저희 90분 코스 도수치료인 것 같다는 후기를 보고 마사지를 받으러 간 데 레어림 내 인생에서 가장 악력이 센 여성을 만났어 그 트드 걸린델 찼던데? 어 그치? 그걸 계속 아이오케 아이오케 하네 뭐라해 오케이 오케이 얘도 존나 참았대요 잠깐만요 너무 아파요 스스래 한국말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너무 아파요 아 근데 그래도 안 참아줘 안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어게인 하면서 다시 꺼꺼 부디 한 1600 줬나? 어 진짜 비싸게 준 거잖아요 원래 막 싸게는 300에서 500 사이 이렇게 하는데 가보자 이랬는데 진짜 오 제대로 도수치료받은 느낌이야 와 몸이 너무 가벼워 도수치료 기본이 야 한시간에 10만원인데 그치 그치 너무 괜찮다 진짜 레전드 명의를 만났다 명의 너무 좋았거든요 다신 받고 싶지 않아 너무 아파 다시는 가고 싶진 않아 아 너무 아파 이 정도 규모는 와야 보행자 신호가 있는 나라 세상에나 아 이거 눌러야 되네 아 겨드랑이 얼얼해 림프저를 그냥 조져버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마야몰에 도착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용과? 용과 가자 용과는 용도 사야 맛있어 이거 어때? 이거? 막 끌리는 걸로 골라 보이소 1호당 70호가? 진짜 비싼 거니까 맞지? 근데 아보카도 하나만 사도 내가 아보카도 좋아하나 막 익은 게 없노 포스타드 애플이 뭐야? 엄청 부드러운가? 응? 두리안 아니야? 두리안 아니야? 근데 두리안 냄새가 안 나잖아 파파야? 파파야 먹어볼래? 익은 건 제일 맛있어요 좋아 이거 맛나? 넣어 줄걸? 오 살짝 익은 게 맛있어 이게 파파야 아이가? 이것도 파파야고 이것도 파파야인가? 뭐가 파파야 하지? 아아 이거래 땡큐 헤이 이거래 이거 아아 컵 컵 컵 아 둘 다 아니네 저거 사서 저거 먹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해봐 응 잘 익은 건가? 응 먹고 싶은 만큼 골라 먹고 싶은 만큼 골라 우리 용락할 수도 있어 이게 만들래? 응 단백질을 골고루 사서 넣어놓고 먹을까? 줘 이게 뭔가 목살인데 생긴 게 그치? 응 스킨 필레 오케이 탠드로인 가루 괜찮네 응 안심 같은데? 향신료 개많다 훈제 파프리카 가루도 있어 맛있을 것 같아 어디다 써먹는지는 모르겠다 말해 어? 파스타에 넣은 거 아니야? 어? 바질 스위트? 이게 뭐지? 달콤한 바질이란 말이지 아 여기가 약간 그런 거다 간편한 색깔 라이스 크래커 윗 슈림프 플러스? 플러스가 뭐예요? 가루? 가루? 슈림프 가루? 잘 몰라 뭐야? 어? 이 노래만 알콜하고 선을 써 새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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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 놀러 왔는데 아우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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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파야가? 응 오와 와우 칼이 되게 안 들어 빨간 용과구나 속살이 흰 거 같아 아 그래? 꽃색이니까 이렇게 두꺼워 같아 이제 빨간 용과하고 흰 거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빨간 용과가 약간 더 단 거 같던데 진짜? 어 기분 탓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우와 용꽃 같다 와우 뭔가 내가 여태 잘 나오고 용과랑 달라 쫀쫀해 진짜 신나게 줘 용과의 나라에 왔으니 끈직하게 워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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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볼방이야 오케이 가볍게 사이즈 괜찮지? 응 올리크게 먹잖아 응 방금? 응 나 이해가 안 됐네 내가 이럴 짜던데 응 큰 거를 안 내서 그냥 안 났어 아까 안 들어가니까 대가슴으로 넘는 건가 그럼 들어가있다 응 어? 수박 안 샀구나? 나 여기 통 타파에 사서 잘라본 거 뭐지? 처음 먹는 거 같아 아이고 우와 안에 씨가 되게 많다 맨날 그 조식이 잘라진 것만 보잖아 맛있어 보자 오늘 맛이 기억이 안 나 So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Oh Who is he? I don't know 와 이게 다 카페야 야 그릴 카페 Wish you were here Sorry No No thank you Vintage Thai Massage 아 이거 온 건데 건물이 다 셀빙이야 어? 건물 셀빙 모든 게 다 셀빙 아 나 이 새끼 때문에 이거 노래 노래 계속 생각나 아 나 셔츠 때문이네 Hello Hello Would you take a photograph of me? Oh sure Please With the street? No, with the head Just order 열리라는 서포터 Thank you Have a nice day 합장했다 합장했다 나한테 합장했어? 호주 라떼아트 챔피언이 한다네 호주 라떼아트 챔피언이 한다네 그래서 그거 뒤지겠지만 뜨거운 걸 먹어야겠다네 호주 라떼아트 챔피언 토끼다 토끼 토끼가 어디야? 토끼가 어디야? 토끼다 부드럽네 맛있나? 부드럽다 맛있네 맛있네 호주 뭐? 호주 라떼아트 챔피언 Let's go 저 분인가 보다 저 여자분인가 보다 막 커피 향 막 죽어봐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엄청 와 진짜? 전체적인 이 밸런스가 아 밸런스가 Very soft 조금 넘어가자 롱블랙 아 뭐야 뭐옹 잘 먹으면 한참 봐야겠어 어? ㅎㅎ 혼자 갈래 미세먼스 한참 먹어올래? 저이 뭐올래? 오른쪽 어! 뭐야 오잉?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안녕하세요. We are 방탄소년단 사실 우리는 소년단이라기보다는 처녀단인데요? 팬들 이름은 처녀자리로죠? 우리는 야미 방탄소년단 팬클럽 야미 야미 그러면 응원봉 흔드는 걸 처녀자리로 모양으로 하면 되겠다 그렇지 우리 야미인데 앞에 아미 옷 입은 사람 보고 있어 아미 써진 거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처녀 듣기 싫어 징재마켓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고파 뭐 먹자 쇼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티가 많은 발걸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아 탔다 우와 아니 이런 가게가 이 안에 먹는 거야?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식당가는 저기에요 어? 그리고 중반에 그때 우리 어제 갔던 마켓처럼 있었거든 노점 파는 데가 없네? 먹을 거 아 저기 있다 저기인 것 같아 아까 거기는 약간 브랜드 그런가봐 그 파우치에도 다 브랜드 적혀있더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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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다 정리한다 빨리 빨리 봐야겠다 이걸 몇 개 살까? 응 이런 거 이쁘다 이런 거 이쁘다 하나씩 이쁘다 이거 350만원 진짜 비싸다 내가 아는 그 풀리마켓 물가루가 아니네 완전 리치앙으로 골라봐 네 이 이거? 응 오케이 바로 백 예스 텀블러 백 그러네 하나 사더라고 봐봐봐 텀블러 백 아우 땡큐 대박 아흐 음 이거가 예뻐 이거가 예뻐 파란 거랑 빨간 거 빨간 거 이거? 응 내 봐, 내 봐. 오, 야 딱이다. 사이즈가. 니 갖고 온 거랑. 딱인데? 오케이. 이거 선물로 또 살까? 어, 그래 하나 더 사, 니 거 사고. 커플템, 커플템. 아! 어, 여기. 코븐카. 코븐카. 가발이. 우와, 귀여워. 이런 거 선물 주면. 어, 이건 어때? 어, 그런 것도 좋다. 이거 핸드백인가? 괜찮아? 응. 얼만데? 니 눈은 이게 얼마라 생각해? 2,590인가 봐. 원 해픈. 원 해픈.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나가자, 나가자. 저렇게 해서 나가자. 아니, 4시까지는 해줘야 해. 시장으로 너무 위험이 생긴 거냐. 알 줄 알았으면 아침부터 왔지. 그니까. 팟타인만 기대하고 왔는디. 약간,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사업자 있는 공식 셀러들만 와가지고. 뭔가 플리마켓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마켓. 어허허. 아니, 아까 중간에는 그런 게 있긴 했거든. 헌책 깔고. 어허허. 근데 그런 일반 셀러들. 어허. 근데 너무 일찍 가더라. 아니, 그냥 뭐. 그냥 우리 옷이라 생각하면 살 수 있는데? 이 나라 물가를 생각하면 진짜 약간 터무니없는 가격 아니야? 응. 완전 관광객 물가죠. 응. 놀랄 놓잖아. 여기는 약간 마켓 같은 덴가? 들어가 볼까? 먹을 거 파는 데 같은데? 마켓 중독. 응. 야, 바나나 사 먹을래? 그럴 거? 여기는 다 모형 같아. 어, 너무 딱 가서. 너무 예쁘게 생겼어. 먹자. 수박이랑 사과. 그거? 이거? 어. 들어가 볼까? tus 어깨. 여기. 여름.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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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갈까? 바로. 여름. 여름. 우영. 여긴. 여름. 그 곳.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너 지금 파스타에 생각하고자. 근데 저녁도 있으니까요. 지금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느낌은 아니니까요. 7만 원으로 먹을 수 있어 미슐리? 지금 2천.. 큰돈은 2천. 죄송한데 얼만지는 모르고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가방에 지갑 한 거 먹고 내가. 카드 끌자고? 니가 볼모로 잡혀있어. 내가 돌을 가져왔으니까. 근데 왜 내가 볼모야? 왜 내가 볼모냐고 항상. 니가 동생이니까. 니가 볼모로 잡혀있어. 근침이 싹 떠는. 개쩍운데? 야 이거 혹시? 니가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아이씨. 그래서 딩이 삼각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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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감사합니다.